서로의 첫인상은? 서로의 첫인상 여섯 글자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현씨부터 갑니다 너무 이뻐요 굿굿굿 여섯 글자 실물을 보신 건 처음이셨죠? 아니요 그 전에 보긴 봤었는데 행사장이나 그런 데서 지나가다가 만나는 오며 가며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죠 정말로 너무 예뻐요 왓소리가 절로 나오나요 혹시 유나씨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느낌을 설명해주세요 일단은 유나씨는 진짜 예쁘죠 저는 유나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일단 백날 설명해봤자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네네 일단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데에 실물에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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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많은 배우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일단 제일 환하게 빛이 나고요 역시 역시 공개 1화 아 진짜 정말 죄송하네요 국민여러분들 저만 봐가지고 진짜 저만 유나의 실물로 봐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잘한다 아무튼 상대역인 홍종현씨가 인정할 정도로 유나씨는 실물이 너무 예쁘다 아 그쵸 그쵸 제가 저라서 그런게 아니라 누구나 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 좋습니다 이렇게